라면 다 먹어서 라면 사왔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먹어본 러고리 잠시만 잠시만 스프 좀 됩니다 방어가 12,800원 방어를 한번 마트에서 파는 방어는 좀 맛이 없을라나 와사비랑 섞는거에요 이렇게 방어에는 또 소주를 못찾지 아 해피 방어 고소함이 조금 덜하긴 한데 먹을만하네요 맛있네요 앵그리 너그리 앵그리 너그리 탱쥬에요 이건 또 무슨 조합이야 할수도 있는데 라면사로 갔다가 방어팔길래 방어먹는 먹방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물을 너무 많이 넣었군요 오늘의 식사는 하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좀 저렴한 방우라 그런지 고소함이 좀 덜하지만 먹을만합니다. 고소함이 좀 덜어내줘요. 고소함이 좀 덜어내줘요. 고춧가루 짝짝 다시마 안먹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저는 먹습니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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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라이브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개인 사정이 있어서 잠깐 쉬는 중이거든요 사정이 또 없어지면 생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